안녕하세요. 엔디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구요. 일주일 제일 바쁜 날이에요. 오늘은 무슨 늦이 일어날까요?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아침부터 손님들이 이렇게 풀로 다 차 있어요. 지금 와 감당이 안되네요. 이거 확장해야지 이거 이대로는 하면은 고객님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하네요. 기다리고 있는 사운드도 엄청 많아서 놀랐습니다. 놀라워. 고객님들이 또 들어오네요. 헬로 고객님이 끊임없이 들어오십니다. 저 커트를 하러 가야 돼서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 할게요. 고마워. 저 문지게 하고 있어요. 여기 문지게 하고 문 앞에 서있다가 직원들이 부르면 달려가요. 그리고 손님들이 나가시면 인사하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손님들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직원들이 저를 불러서 요청을 하면은 그때 제가 가서 도와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손님들 다 안 하면은 제 몸이 부서져요.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땡큐. 땡큐 마. 땡큐 마. 이분은 탈색을 하시는 분이고요. 워스컬레이시아? 아쉬그레이. 아쉬그레이? 허받드서. 아, 레이터? 아, 오케이. 이분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요즘 다시 인기 추세에요. 인기 급상승. 이분은 세팅커머를 하셨고요. 한국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세팅커머를 하셨고요. 아, 이거 직원을 더 구하긴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직원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가 안 돼요. 청소가. 이게 뭘까요? 부족발입니다. 탑스. 탑스 가는 길에서 부족발을 시켰어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 주라고 시켰습니다. 이거는 처음 먹어볼 거예요. 아마. 매운 걸 좋아해서 매운 걸 시켰는데 잘 먹을려나 모르겠네요. 맨날 치킨만 먹어서 이거 한번 주문해 봤거든요. 뭐예요? Rebecca! 알았어. 먹어. 빨리. 어, 이 knows what. 간단해, 사실 끝까지는 먹기 entregasipа. 상raction. tissoring, 제일은 몸도 단라, 까 вам 33 refriger question. 이거 올리드 2등이잖아. 이거 올리드 2등인데 어깅? 잘 맘네요 아주. 하나 더 주문하려구요 그래서. 우와 이렇게 이쁘죠? 땡큐. 바이바이. 네 지금 시간 7시 15분 이구요. 이제 다들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끝나는 분위기네요. 스테이바 에센스 하어면네. 제품 판매도 도가 텄나봐요. 엄청 잘 팔아요 우리 직원들. 에센스 아시죠? 에센스를 29개를 판매했어요 오늘. 진짜 대단하다.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는게 재밌어 보이는게 눈에 보여요. 억지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손님들도 별로 안좋아하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막 신나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좋고 무엇보다도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직원들은 되게 케어하고 운송도 많고 그런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딱 봐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결근 같은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 결근은 하라고 해도 안할 판국이에요. 오늘 했어요. 너무 카페인이에요. 지금 한 번에 갔어요. 그러니까 몇 번에서나 미니티피도 받으러 왔어? 둘 다 Traffic 어떻게 해요? 정말 카페인이에요. 아무 데려야죠. 아무튼 en geßenмиhip이이 없었어요. 네.. 아니.. I have really teeth 아..오케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슐 지금 형이 뭐하나? 제가 잘하셨어요 나도 잘한 자식인거 다 dies 응..잘해봐 다 괜찮아요 그건 왜이래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가 잘한 아시죠? 오늘 너무 잘했어 왜.. 다른 대화 오늘 너무 배가 바를거니까 네 보셨죠 저희 직원들 힘들어는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드디어 일에 대한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일을 재밌게 해도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면이 좀 따라와줘야지 일할 맛이 좀 나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 맛을 이제 느낀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을 하면서 그만한 대가를 금액으로 돈으로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고 좋아요 이게 여기 필리핀에서 사업할 때 직원들과 오너 사이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어야지 필리핀에서 사업하기는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오늘 진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여기 코로나 기간 문 닫았을 때 빼고 정상 오픈으로만 지금 3년째인데요 3년 오픈하면서 오늘 최고 매출 갱신을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행운이 저한테 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더 열심히 전념을 해야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아 할 말이 없네요 정말 저도 진짜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힘든 시기를 다 거치고 나니까 이렇게 복이 찾아왔는데 사실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오픈해서 전부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과정 계속 쭉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구요 정말 감사합니다